드디어 우리의 주인공 오 범수 응? 요즘 미스러운데 지갑 누가 했어 오늘? 나는 일단 아빠 차 타고 와서 지각을 안 했는데 너 아니야? 나 왜? 나 지각을 안 했는데? 아니 오늘 배 타고 왔잖아 아 귀미인데 선생님이 지각했네 근데 원래 선생님 오신다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치? 수업시간이야 어 나 이런 종이 저형 안녕하세요 가자 아오 안녕하세요 아니 나 어디서 본 거 같은데? 옆반 전학생 아니야? 오다가도 본 거 같은데 어 그래? 안녕 여러분 저번에 내가 학생했지만 어느 너희들이 선생님이야 한국말 할 수 있는데 왜 중국어로? 어느 중국어 레슨이야 아 그래서 우리 학교는 골고 학교 있잖아 인터내셔널 그래서 오늘은 진짜 멋진 중국말 가려줄게 네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우리 눈협 테스트 한번 해볼까? 중국어 좋습니다 그 많은 건 뭔데? 뭐 있어? 중국어 펴량 비샹원은 뭐? 어 샹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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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룰 펴량 펴량 샹고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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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알아요? 아이 좀 강아지 샹시안이 찐찐 나 나쁘지 않은데 네 근데 김인정 인기왕 될 수 있도록 네 좋습니다 잘해줄게 가봅시다 좋아요 다른 사람을 따라와 그냥 네 사람이 만날 때 뭐가 제일 좋았나요? 게이 다 자기소년 얼굴 첫인상 인상 아 한국의 인상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자기소개부터 배우자 네 좋아요 이거요? 보입니다 보이네요 다자하오 다자하오 아는 친구 있네 다자하오 저것만 읽을 수 있어 고맙시 한번 해볼게 다자하오 다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맘준승입니다 맘준승입니다 저는 22살입니다 저는 22살입니다 저는 한국에 저는 한국에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이 제가 저는 제작진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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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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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말해? 그 그 제작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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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여기 안에는 다른가 있어? 제작진 이건 뭐지? 맘준승 뭐예요? 너 이름 이거는? 22살 이거는? 음 뭔가 홍콩 이거는? 샤오마이 샤오마이 이거 뭐예요? 백 명 어? 어? 뭘까요? 샤오마이는 강아지? 그 내 이름 처음 마이 샤오 마이 리트 리트 생 작은 생? 응, 샤오 마이 샤오 꼬우 느낌? 작은 작은 주의 형 그러면 지금 빙한? 자기, 알아서 채워주세요 네 아우두 변형해볼게 아우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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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츠 모르는 건 뭐라고 말해도 돼? 대구 난 대구지 따초 부어 샹취 지야오 발음을 모르겠는데 어떤 거? 찐닌 아이씨 수쉐 요리 여수 뭐라고 불러요? 여수 리스 리스 부산 워 라이츠 부샹 정답 오케이 다 준비됐어요? 네 그러면 이 친구가 먼저 아 이 친구요? 아 이름 얘기할 거니까 다자하오 응 워슈 쥬 도샹 응 진 년 어수 슈 슈 쉐 오케이 워 라이츠 다 추 스크랩 다자하오 도두 도두 워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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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이거만 고치만요 네 나이스 나이스 이 친구가 고민들이 좀 있어 보이시네 , 안녕하세요 저는 쟨키미입니다 오늘 24살이에요 저는 리세이 입니다 여러분이... 어 뭐야? 일단 답답해 여러분이 담요 괴샤고 오케이 저는 찬고와 타우지빈차 맞나? 타우지빈차? 타우지빈차 빈이 나쁘지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부족해 이 친구 한번 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범수 저는 어르실 수술 저는 수술을 좋아해요 여러분은 수약을 좋아해요 수약은 뭐예요? 김범수약 민아 규약 규약 아니야 규약 아니 부드러워 부르네 네 원래 저는 수약을 좋아해요 흐어 카페 흐어 카페 흐어 카페 오 나쁘지 않아 오 여러분 나보다 더 잘하네 진짜요? 감사합니다 화이팅 선생님 위트가 넘치시네요